신규 팩 추가 신규 악세사리 추가 으악 퓨어리 메이트다 으악 그리고 뜨알이네 설마 아니겠지 와아아아아아아 일단 한장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애매하고요 카미쿠라베와 비교했을 때 약간 못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사용해봤을 때 이번 효과가 주력으로 사용되며 전개 혹은 급할 경우 방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게 낫겠다 몰라요 뭐 상대방이 뭐 할 거 없다는 전개 하에 이게 맞기는 한데 일단 최소한 저건 없으니까 아까라나 일단 전승 대 이러면은 이제 최고점일건데 이게 이게 최고점일건데 아마 유혹에서 아까라나 아까라나 파래요 파라베스쿠 일단 가기전에 불문은 붙여주고 가야지 아까라나 손패로 뛰기전에 불문은 붙여주고 가야겠는게 맞지 야 이거를 어떻게 꾸역꾸역 경제한다 카미카쿠시 카미쿠라베 똑같잖아 아 그나마 카미쿠라베가 낫긴하다 어 여기서 뭔가 더 합쳐지는거랑 보긴하겠죠 샤롯 쓰자 확실히 이거면은 아까 그 제외하고 그 무식이야 근데 둘다 한들한번 쓸 수 있지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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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서 쓰는게 맞췄겠네 이러면은 이제 최소한 아까 후울이 방패 한번 쓸 수 있었으니까 아예 안들어가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걸 넣어서 이득보는 상황을 볼 수 있는건 맞지만 그런 상황보다 폐에 들어와서 사고나는 상황이 더욱 많습니다 상대턴에 장착 가능하며 사용하겠지만 장착은 자신턴에 가능하며 쓸 곳이라고 해봐야 재사용 가능한 의식재물인데 의식카드가 한장 들어가는 의식댁에 굳이 어 아라힘에다 힘에 선순데 아라힘에 버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고민좀 할게요 이거 아 지금 왠지 할애버려야될 것 같은데 일단 할애버릴게요 아 저게 있어서 애매한데 뭐가 좋으냐 아 근데 얘 진짜 안쓴다 거짓말하고 진짜 일도 안쓰는데 뭐 이런애가 다있어 아니 쟤 화장때문에 너무 늙어보여 늙었는지 아니면 화장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늙어보여 메인페이지 3 아라힘에 진짜 쓸데없다 얘 어따 써야됨 아니 얘 어따 써야됨 효과발동도 엔드 때 터지는데 굳이 하면은 얘 지금 쿠엠 자극하는거 정도뿐이긴 한데 진짜 진짜 애매하다 하필 레톤에만 쓸수있는 그런거여가지고 아니 묘지에서 터지는거는 괜찮거든 묘지에서 터지는거 괜찮은데 아니 좀 그렇다 쓸 때가 약간 애매해 쓰는 장소가 애매하다고 하잖아 일단은 확실한겁니다 빼 안써도돼 안써도돼 빼 이거 빼는게 나아 필요없어 빼버려 그냥 나중되면 고블린 라이더인가 뭔가가 나와서 사용하기 좋다곤 하는데 현재 마두환경상 디바이너가 더 좋습니다 미래시를 생각할경우 분해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우후